안녕하세요 황산고양이에요 오늘 영상은 천후댁인데요 원래는 제가 천후 영상을 찍고 그것을 편집해서 인트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천후댁의 템포가 워낙 느리고 심리전 요소가 많아서 그런지도 저희 편집각이 잡히지 않더군 요대가리 받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인트로를 만들지 않으면 뭔가 헛전할 것 같아서 tts로 천후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천후라 넓힛 보면 정말 귀엽고 몽글 몽글하고 천사같은 생김새의 하늘의 그림을 그리고 색채를 입혀날 시를 표현한다는 아름답고도 우아한 설정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대체 어떤 어머니를 두었길래 어쩜 이리도 타락하였을까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적당히 패트랩 던지면 선훈처럼 어드벤티지를 소복소복 쌓다가 준비가 되면 무지개색 총공격 지리찌리짜라짜라로 상대학 창시절생 강나도록 집단 폭행을 서순 창케 저지릅니다 처음에 던지는 패트랩도 오라라 증치 는 물론 이온이비루도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도요증그 해로운 새가 사용한다는 디멘셔너 트랙터도 사용가능해서 상대로부터 극한이 칭찬을 받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아닌 성한다고 생각하면 저천후를 추천합니다